우리 아들 민준이니. 정말 어디가 한 민준이가 맞아. 민준이 맞습니다, 영수님. 그래, 잘 왔다. 어서 와. 그래, 내 아들, 내 아들. 민준이, 민준이. 엄마, 엄마. 엄마 내가, 내가, 내가. 얼굴이 왜 이래. 다친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이거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친구랑 다툰 모양이에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우리 아들 얼굴이 이렇게. 누가 그랬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엄마가 가서 혼내줄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거 흉치면 안되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 정말 잘 컸다 잘 컸어. 됐어 민준이도 정신이 없을텐데. 아 그래요 내 정신 좀 밥은 먹었어? 엄마가 밥 차려줄게 밥 먹자. 괜찮습니다.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집에 가족들이 기다렸어요. 아니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리가 가족이고.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리할게 뭐 있어. 내일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엄마하고 같이 갈까? 지금껏 절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 민준이 말이 옳아.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어. 알았어 그럼. 나 뭐. 시간 오래 끓지마. 알았지?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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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